안녕하세요. 프라임 에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치아 보험으로 많은 문의가 오는데요. 정말 아낌없는 많은 상황 때문에 정말 바쁘고 그리고 요즘에 워낙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치아 보험 가입자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치아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미리 제가 동영상에 올린 대로 몇 개를 가입하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치료받고 보험금 받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지인분이나 아니면 1년 있다가 800만원 받고 해지한 사람 보험료는 한 120만원 납입하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 5년이나 10년 전에 안태수씨 저는 임플란트 했어요. 아니면 브릿지 했어요. 혹은 제가 크라운 했는데 지금 5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고지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혹은 제가 10년 전에 크라운이나 브릿지를 했는데 지금 이게 썩어서 다시 브릿지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치료받던 부분들이 이거 지금 치아 보험 가입하고 1년이나 2년 후에 치료하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하고 문의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답변 드리는데 정말 하루에 수십 명씩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답변 하니까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치아 보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예요. 그런데 틀리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연세가 드신 분들 아니면 젊으신 분들 거의 다 틀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틀리는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임플란트나 브릿지나 혹은 크라운을 많이 하잖아요. 가장 많이 하고 좀 고가인 치아. 그런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치아 보험 가입하기 전에 임플란트를 했으면 그건 당연히 보장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도 올렸다시피 연구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치아 보험을 아무리 가입을 해봤자 보장이 안 돼요. 연구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임플란트도 기존에 치료받았으면 당연히 보장이 안 되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브릿지예요. 많은 분들이 5년 전 혹은 10년 전에 브릿지를 했는데 이걸로 해서 지금 치아가 손상이 돼서 다시 브릿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보상이 되나요? 혹은 브릿지가 기존에 되어 있는데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 보상이 되나요?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브릿지가 오래됐는데 약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브릿지로 인해서 어떤 손상이 돼서 5년이나 10년 연구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5년이나 10년 후에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보상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충치나 잇몸병 어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다시 브릿지를 해야 된다. 혹은 브릿지가 되어 있는데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어떤 의사소견서나 차트에 의사분이 그렇게 써주면 보험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크라운을 한 5년이나 10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치아보험 가입하고 몇 달 있다가 다시 크라운을 했어요. 그러면 보상이 되나요? 하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크라운도 똑같아요. 이 크라운을 했는데 이게 뭐 떨어져 나갔던가 아니면 다시 크라운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보장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해 뭐 씹다가 빠졌을 경우나 부러졌을 경우 혹은 치아우식증이나 충치 혹은 잇몸병으로 인해서 크라운을 다시 해야 된다. 아니면 브릿지나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의사분께서 서류를 써주시면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뭐 어떠한 그 오래돼가지고 이 크라운을 다시 해야 된다. 아니면 브릿지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럴을 경우에는 보상이 제외가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치아보험 가입 전에 아무리 치료받았다 할지라도 이걸로 해서 어떤 질병이나 상해를 위해서 다시 해야 되면 보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오래되는데 이걸로 이게 뭐 나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이거를 금갖거나 깨졌거나 이게 오래돼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